누구에게나 원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바램, 크게는 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한계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벽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들은 많은 좌절과 고난 속에서 포기라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여기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포기는 부정적인 포기가 아닌 긍정적인 포기 나의 꿈, 나의 길, 내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한계는 한계의 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벽에 부딪혔을 때 위를 쳐다보면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버티십시오 그러면 버티다 보면 그 위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올 수도 있고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은 약하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우리 모습은 결코 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꿈들을 꼭 이루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